여기 오 11시에 오더좀 하는데 야 11시야 270승은 210패 오 그들이 50% 넘으네 우린 11시 정도만 믿으면 되냐 3명부터 처리하냐 뭐 할건데 유탈? 10퍼? 유탈까지 간다는거 보니깐 57%는 될거같은데 네 과연으로 가자 나가라고 부스라는게 아니라 나 이제 11시에 같이 소통을 하는거지 센탈이 좋긴해 11시 날이고 아이가 미스와 보니까 깍놀스 아 깍놀스 개빡치네 아 어 11시 개기분아피네 패커 다하고 가네 위압받치는데 막아봐 뭐해 치즈를 왜 갖나 시X 가 이번로 학원 아 하아 하아 근데 뭔데 지금 가서 때리는거야? 안죽어 이놈아 벙커 박아 엠투시 형 정신차려 왜 가서 벙커를 깨려고 그랬어 방어만 하면 되는데 우리는 왜그랬어 벙커바 막아 막아봐 할 수 있어 치즈를 왜 간거야 대체 어? 치즈를 가면 안됐잖아 방금은 너 아 진짜 굴렁대다 치즈하지 말았어야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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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하네 이게 자기 안 보이네 이거 왜 이렇게 잘하냐 얘들아 하하 2팀가 아웨이 차이인가? 차이가 심한데?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막았다 한 마리 밖에 없냐? 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났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뭐 좀 해봐 얘들아 대체 뭐해 11분 동안 미친 새끼들아 나 힘들어 같이 좀 하자 같이 좀 으 으 으 으 으 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